안녕하십니까 엑소옥주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지진이 또 나가지고요. 지금 1월 이후로 14번째 지진이 났고 발생시간은 18시 23분 02초고 규모는 5.5입니다. 대만 헝춘이었고요. 여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일본의 큐슈 가고시마에서 지진이 여러 번 났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타이통하고 그 다음에 헝춘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났었습니다. 이 두 군대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대만 헝춘지진이 난 겁니다. 지금 진원의 깊이는 30.1km고 헝춘에서 동쪽 역입니다. 여기서 지진이 난 거고요. 지금 진원의 깊이는 5.5고 이건 UTC이기 때문에 플러스 9를 하면 18시가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만의 지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 그리고 화렌 그 다음에 헝춘 여기가 타이통입니다. 타이통을 왜 말씀드리냐면 타이통 같은 경우는 위험지역은 이란, 화렌, 헝춘인데요. 이 타이통 같은 경우는 일본의 큐슈 가고시마에서 지진이 났을 때 타이통 이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통 지역도 좀 어느 정도 위험지역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명산이죠. 이건 타이페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다툰화산이 있습니다. 다툰화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란의 구이산이 있습니다. 여기 중동 이란이 아니라 여기 이란입니다. 이란의 구이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툰화산이 있는데 다툰화산이 여기에 있고 다툰화산이 여기에 이제 구이산이 있는데요. 이 둘 다 원래는 우리가 대만에서 그 사화산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대만의 국립중앙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아 이거 지하에 마그마가 있다는 걸 밝혀냈고 화라산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그 중앙지상국에서 대만 중앙지상국에 정식으로 경고를 했으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화산입니다. 그래서 이 다툰화산과 대만의 여기죠. 대파툰화산과 여기에 그 뭐죠? 구이산 이 두 군데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그 팬덤이 끝나더라도 가급적이면 여기 그 타이페이하고 이란, 화아리안, 헝툰, 타이통 이 지역은 여행을 가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타이베이, 이란, 화아리안, 헝툰, 타이통 이 쪽은 여행을 가지 마시고요. 다른 쪽으로 가십시오. 여행을. 1년 정도는 지금 굉장히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연관성, 지진 도미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대만도 언제 대지진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만 여행을 가시더라도 이 네 군데, 타이페이, 이란, 화아리안, 타이통, 헝툰 이 지역,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피해서 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하여튼 지금 대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이산과 다툰화산이 폭발 확률이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대만에 지금 보시면은 그 3월 2일 날 오늘이죠. 5.5일지 아시겠습니다. 여기입니다. 헝춘. 필리핀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대만에서 가깝습니다. 필리핀 보다는요. 그래서 이거 대만 지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상으로도 지금 대만으로 잡았습니다. 기계에서요. 이렇게 그 AI에서.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헝춘에서 또 발생이자 2월 22일 날 지금 4.7일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2월 17일 날 이건 2월 18일 되겠죠. 유치시니까요. 5.1일 지진이 여기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헝춘에서 헝춘에서만 지금 지진이 최근에 난 것만 리스트 한 걸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대만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2일 날도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죠. 헝춘에서 4.7일. 13번째 지진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시면은 헝춘에서 4.7일 계속 다 헝춘이고요. 이 제팬이긴 한 요나쿠인이 뭐 제팬이긴 하지만 이거 헝춘으로 봐야 됩니다. 가깝기 때문에 다. 이란 여기죠. 대만에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6개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월 28일 날 저기 그 일본의 규시의 가고시마 회원에서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28번째고요. 올해 들어서 28번째인데 28일 날. 28, 28. 희한하죠. 28, 28이라는 숫자가 같은 글쎄 이제 뭐 그냥 좀 되게 좀 의미를 둔다면 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8번째 화산이 폭발이 28일 날 났다는 것. 동일본 대지진과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했고 2011년 2월 7일 날 츄우슈 시모에다케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본 대지진 한 달 전입니다. 다 츄우슈입니다. 가고시마. 그 다음에 가고시마에서 쿠라지마에서 1월 26일부터 계속해가지고 너무 화산이 나오니까 일본 정부에서 지금 뭐 그때 당시에 그 동일본 대지진 한 달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너무 늦었겠죠 이때는. 그 다음에 사쿠라지마가 그때도 한 달 전에 폭발했었어요. 2011년 2월 8일 날 동일본 대지진은 3월 시 한 달 전에 났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났죠. 그래서 근데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지금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솔직히 대지진이 당장 내일 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대지진에 대해서 만약에 뭐 도쿄에서 수도 직화 지진이 난다. 아니면 뭐 난카이 트랍 난카이 대지진이 난다. 후지산이 폭발을 한다. 원타케 화산이 폭발한다. 이워즈마 화산이 폭발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어떤 그냥 알 뿐이죠. 언제든 안다. 그 대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월 1일 날 새벽 1시 12분에 지진이 났습니다. 났었고요. 그 다음에 28일 날 또 같은 가고심만 이게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대만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사실은 났죠.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 사쿠라지마 화산이 이렇게 폭발한 거 같은 자료인데요. 하여튼 저기 지금 추수의 화산 상황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아마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올림픽 때문에 조용조용히 좀 하겠지만 아마 기상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사쿠라지마 이걸 지금 리쿠노스카이 이래가지고 또 가고심만에서 2월 7일 날 얼마 안 됐죠. 이제 용무의 소원 사실이라는 뜻인데 잡혔습니다. 이게 두 마리나 이게 굉장히 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심의어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 그 다음에 또 큐슈입니다. 15년에 사쿠라간도에서 6점 지지 일본 기상청은 7.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6년에 구멍모터 지대진이 있었죠. 내륙지진이었습니다. 컸죠. 피해가 엄청 났습니다. 이틀 뒤에 에카도류에서 7.8에 있어가지고 350명 사망했고 2068년 비상했다는 거 진흥년에 입힌 지표만의 소리가 멀지 않았으면 그래서 아마 더 사망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6년 4월 16일 그 에카도류 7.8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사쿠라지마하고 가고시마에서 지진이 나기 때문에 지금 며칠간 또 좀 쉽게 봐야 됩니다. 그 일본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대만도 마찬가지고 에카도류에서 났었고 다음에 최근에 2월 18일하고 2월 13일 날 이렇게 지진이 최근에 올해 2월 여기서 지금 에카도류에서 지진이 나고 있다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5점째가 높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다시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대만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상황이 지금 심각하고 대만 말고라도 지금 큐슈 가고시마 현에 지진이 날았을 경우에 자주 발생을 했을 경우에 브라질, 멕시코, 파피아녀기니, 에카도류, 대만, 필리핀, 인도 대만, 필리핀, 인도 이 7개 국가에서 지진이 많이 나섰습니다. 일본 큐슈 가고시마 현에서 자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데이터들을 쭉 계속 보니까 브라질, 멕시코, 파피아녀기니, 데카도류, 대만, 필리핀, 인도에서 지진이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어저께 말씀드렸죠. 여기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은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예서의 한 2주일 정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말씀입니다. 브라질, 멕시코, 파피아녀기니, 에카도류, 대만, 필리핀, 인도 이 7개 국가에 사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은 당분간 한 2주 정도는 조심하십시오. 큰 지진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올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안타까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